전공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공의 처벌을 정부는 계속해서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 대신에 철회를 고집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차하면 전공의들에 대한 민영사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흔히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의료계 사람들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전공의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여러분들 유화정책을 펴면서 안으로는 항상 올가미를 그냥 멜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인 행정명령 취소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거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냥 공수표만 남발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을 겁니다. 이달 내에 복귀 안 하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를 하라. 사직 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묻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취소 대신에 철회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교활한 거죠. 어떻게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국민을 그냥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자국민을.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대학병원의 무기한 휴직 계획이 속속 철회되면서 의정 간 대화 분위기가 물어있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화 분위기가 물어있는다고 언론이 보도하던 정부 당국자가 그렇게 믿던 건 소용이 없고 딱 두 가지입니다. 전공의가 여러분들 재계약을 통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가 그 다음에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해서 이런 데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는가 두 가지인 겁니다. 다른 것은 다 그냥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네요. 미복기 전공의 문제가 대하성사의 최대 난간으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적극 실행하고 있다며 적극 실행하고 있다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그 말이 전부가 다 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꼰대들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겁니다.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대신에 수련병원에는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강온전략구사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꿈쩍 달삭도 안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강온전략을 하든 강경전략을 펴든 너희들이 알아서 뭐죠? 그냥 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전반적인 그런 보도 동향을 보게 되면 빅파이브를 비롯해서 휴전을 다 철회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부가 성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지만 정부는 남은 변수인 전공의 복귀에 총력을 기울인 모습이다. 본인들이 총력을 기울인다 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중만 계속해서 울리는 겁니다. 그 사이 적자는 누적되고 이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로 지원가는 중앙중대본 브리핑에서 수련생인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라 근로조건을 좀 개선해 주겠다. 그게 복귀하라 이 의미인 겁니다. 권지원가는 대한전공의협회가 지난 2월 발표한 7대 요구 가운데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거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들을 재배하고 검토하고 있는 7개 중에서 과학적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2026년부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학대 불가학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체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은 적극 논의에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행을 검토하겠다 이건 거죠. 그러나 세 가지 제가 볼 때는 전공의들이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일터로 돌아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의대정원계획백지학 필수의로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학 전공의 대상 부당한 행정명령 전면 철회 다르게 하면 취소입니다. 법적으로.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법정용으로 취소입니다. 업무개시명령 이런 법적인 올가미를 정부 측이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가운데서 그냥 립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로 하고 진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의대생들하고 2025년도도 2천 명 정원을 여러분 후퇴를 시켜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 문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그러면서 각 수련 병원에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 복귀자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직 처리자에 대해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한덕수 총리의 발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을 너희들이 황당한 걸로 여러분들 어겼는데 전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보건복지부 차원을 강조합니다. 전공의들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한 다음에 이탈 전공의들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이달 초 철회한 것 이상으로 구제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는 뜻도 밝혔다. 철회 대신에 취소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들이 내린 행정명령에 대해서 미복귀자들에게는 마지막과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법을 여러분들 전공한 법기술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봐도 너무나 답답이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냥 일반 국민들은 왜 저 정도 하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행정명령에 대한 철회라는 것은 그냥 입서비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효력을 잠시 정지해 놓는 거고 취소라는 것은 행정명령 자체를 여러분들 그야말로 원점에서 없던 걸로 하는 겁니다. 그 철회를 해놓으면 그냥 코를 그대로 낄 수 있는 겁니다. 미복귀자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떼를 보여주겠죠. 조선 사람도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본떼를 보여주겠죠. 사직한 전공기가 올해 하반기 레지던트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련병원들이 건의에 검토 중이지만 현장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정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기에 노예니까 노예들은 뭐 자기의 거치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여러분들 허용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화국 보면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 젊은 사람들의 앞길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하는지. 전공이 복귀를 설득하고 복귀자하고 사직처리를 해달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어제 나간 방송을 보고 여러 시민들께서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원점 재검토만이 이 대란의 유일한 출구인 것을 정부는 아직 모릅니까 국민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정부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하루 속히 빨리 원점 재논의하고 전공이 80% 정도는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병원이 정상화가 되고 수술 일정들이 여러분들 정상화가 되겠죠. 진짜 의로 붕괴가 옵니다. 의로 속성을 모르는 무제한 사람들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전공이 복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전공이 복귀가 가시화되면 대학병원급 주니어 스태프들은 나갈 준비 중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이미 제 주변에 대학에 오래 근무하던 젊은 스태프들 다 그만두고 개인 병원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도 대학을 그만두고 부산의 사립병원에 취직할 예정입니다. 의로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의로 현장을 정확히 아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여기 보시게 되면 2월에 전공이 되니 나가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6월로 사직 처리하라는 거죠. 그럼 4개월 동안 뭔가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민, 형사 책임을. 전공이들이 이런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나갈 때 6월에 사직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국가에 사직서를 냈으면 사직서를 수리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수리하지 않고 6월에 사직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4개월 동안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격위에 의료 현장을 정확히 아시는 분 말씀은 의료 붕괴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다 나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모를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니까 평생 여러분들 늘공들이지 않습니까 눈치 보고 서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익숙하겠죠 오늘 또 눈치가 없어 가지고 여러분들 정부의 속내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지 않습니까 의료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수술을 못 받는 겁니다. 여기 의료 속성을 모르는 무죌들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글을 쓰신 분이 아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올해 내년 전년병 유행 가능성을 미감염병센터에서 미국의 감염병센터에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외신을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전년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다 진짜 유행하게 되면 본인이 가족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갈 때 의사들 특히 전공의 수련에게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감염병은 언제나 왔고 올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약한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감염병입니다. 고집의 대가나 아집의 대가가 너무 비용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계속해서 좀 다루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의 의로는 붕괴되었다. 바로 윤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라고. 당신이 욕하는 의사들은 의로 붕괴를 막혀서 욕을 먹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전문가들의 경고의 뜻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 주제를 다룰 때 그렇게 심각하겠냐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선거의 문제 때문에 하도 뛰었기 때문에 또 이 주제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또 논쟁의 한 복판에 내가 설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거를 저도 전혀 이 분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니까 이게 보통 큰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거죠. 어떻든 간에 현안 문제의 가장 큰 지금 중심에는 전공이들하고 의대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은 7대 요구안에 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거나 꼼수 쓰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되는 것을 막기를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원하고 또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앞으로 이런 책임을 안 질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너든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7대 요구안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